잔인한 미루나무 도끼만행 사건 지금도 그때 당시를 기억하며 몸서리 치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건 이후 보복성으로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조선인민군 중 단 한 명이라도 미군과 한국특전사의 공격에 맞불을 놓았다면 한반도에는 또다시 불바다 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방송에 내보낼 수 없었으며 1급 대회비로 감춰왔던 긴박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2024년에 3명의 김가를 재조명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엔 유엔군 측 3초소가 있었다. 그런데 3초소는 조선인민군 육군 초소 3개소에 애호사여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유엔 측 5초소 측에서 3초소를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유엔 측 3초소와 5초소 사이에 커다란 미루나무가 서 있으므로 그 미루나무를 잘라내지 않으면 시야에 방해가 되어 유엔 3초소를 방어해 줄 수가 없었다. 유엔 경비대 작업반입니다. 3초소 옆에 뻗어있는 커다란 미루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버 무전을 받은 후 1976년 8월 6일 한국인 노무자 4명과 유엔군 병사 4명이 미루나무 절단을 시도했는데 북한군이 다가와서는 하며 조선인민군이 와서는 총뿌리를 겨누며 작업을 중단시켰다. 알았습니다. 유엔군은 일단 후퇴하였다. 이후 유엔 경비대는 사고 당일인 8월 18일 나무 절단이 아닌 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만 하는 것으로 작업을 결정 오전 10시 30분 한국인 노무자 5명을 동원하여 가지치기 작업에 들어갔으며 경비대 중대장 아서 보니파스 대위 소대장 마크 배러중이 등 유엔군 장교 2명 및 병사 4명 국군 장교 1명 및 병사 4명 등 총 11명의 병사들이 작업 감독에 나서게 되었다. 다시 북한군 군관 2명과 부하병사 8명이 나타나 재차 항의했으나 유엔군은 베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중이라 설명했고 이에 현장에 있던 북한군도 상층부에 연락을 한 뒤 답이 오자 가지치기 정도면 OK라고 수긍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은 순조로웠고 북한군은 오히려 한국 노무자들에게 가지를 잘 치는 법에 대해 조언을 하기도 할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10시 47분에서 50분 사이 조선 인민군 박철중이와 북한군 장교 2명이 15명의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다. 박철중이가 작업을 지시하던 포니파스 대위에게 강압적인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포니파스 대위는 박철의 말을 무시했다. 아니, 아까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이제 또 말을 번복하는 겁니까? 그러며 작업을 석행하자 화가 난 박철중이가 북한군 1명을 경비본부로 보냈다. 한참 조선인민군과 유엔측 작업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중 11시 30분경 북한군 20여 명이 군용 트럭을 타고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박철중이가 그만두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재차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포니파스 대위는 박철중이의 말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 자, 신경 쓰지 말고 작업들 하십시오. 그때 박철중이가 소매를 걷더니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호주머니에 놓으며 신호를 보냈다. 북한군들은 일제히 똑같이 소매를 걷었고 박철중이가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자 북한군들은 트럭에 싣고 온 둥키워 한국인 노무자들이 사용하던 복귀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집단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포니파스 대위가 북한군에게 부파를 당해 쓰러졌고 북한군 5명이 일제히 쓰러진 그에게 달려들어 복귀로 머리를 찍어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같은 작업관인 마크 배러중이도 심하게 구타를 당한 채 방치되었으며 처음 발견 당시에는 살아있었지만 이성중 사망하고 말았다. 나머지 병사들도 유엔군 병사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부상을 당했다. 죽임을 당한 포니파스 대위는 사건 당일 한국에서의 근무가 겨우 3일 남은 시점이어서 미국 본토로 귀대할 예정이었고 후임 중대장 역시 JSA에 투입되어 인수인계 과정 중이었기에 가지치기 작업, 감독, 지휘 정도는 충분히 후임 중대장에게 인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성도 중 사망한 배러중인은 JSA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박병력 전 조선노동당 대외조사부 부부장의 증얼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당시 북한 주석인 김일성이 아닌 후계자 수업을 듣던 김정일의 지시였다고 한다. 당시 북한은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당시 유엔군이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무수고! 날래 조선 사람의 본대로 보여주라! 단 남조선 노동자들은 건드리거나 총을 쓰지 말고 미제놈들에게 본대로 베어주라우!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이 끔찍한 사건의 경위를 두고 미군 측이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고 북한 측 경비병들이 제재하러 나섰는데 갑자기 미군이 자신들에게 도끼를 던졌다고 하며 미군 장교를 살해한 경위는 우리 인민군 전사들이 날아오는 도끼를 손으로 채워다 미군들에게 도루 던져 불었다. 나는 그야말로 무협지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무게한 개변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서는 뻔뻔하게 미군 쪽에게 먼저 도발했다며 미국의 사죄를 요구하기도 했다. 타국의 군인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위반 행위임에도 사과는 전혀 없고 도리어 경비장교 회의선에서 미국의 사과를 받는 식으로 덮으려고 했다. 이러한 북한의 비현실적인 행위에 대하여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들 심지어 소련의 위성국들이나 다름없던 동유럽의 사회주의 공화국들조차도 북한 놈들이 드디어 미친 게 틀림없다며 어처구니 없어였고 설령 미군이 진짜로 도발을 했다고 쳐도 비무장 상태인 미군 장교를 토끼로 찍어주기는 정신나간 놈들이 어딨냐고 조선노동당 측에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라며 심하게 박달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당시 북한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사회주의 국가대표단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대답했고 쿠바 공산당 대표단에게 방북 취소를 권하였으나 입국을 시도하자 상륙도 불허하고 활주로에 바퀴도 닿기 전에 비행기째로 되돌려 보내는 동패짱을 보여서 사회주의권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억울원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결국 아들이 저지른 문제로 아버지인 김일성이 직접 사건 후에 방문했던 동도 군사대표단장 하인츠 호프만에게 미제놈들과 남조선 괴뢰의 선제 도발이라는 전제를 여전히 고수했으나 소란 떨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해야 했다. 이렇듯 북한의 잔인하고 뻔뻔한 억울어 짓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촉즉발에 가까운 상황이 되자 아군인 소령과 중국도 북한을 지원하기를 꺼리거나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외면했다. 왜냐하면 북한이 유엔군 관할지에 있는 미루나무 볼목을 핑계로 먼저 비무장 미국 군인을 공격해 살해한 일에 대해 창견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1976년 10월이 조선인민무력부장이었던 오진우가 초청한 동도 군사대표단장인 하인츠 호프만에게 김일성이 이렇게 둘러댔다 한다. 우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주의 우호국들을 걱정시게 했던 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디만 미국 놈들이 이 도발을 꾀했으니끼니 이거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의 다 가라앉았시오. 포드는 재선되려고 이 도발을 꾀한 거이아요. 미국 놈들은 항상 도발을 꾀합니다. 미국 대통령 놈들은 다 그랬시오. 1968년에는 존슨이 포에블러호 사건을 꾀했습니다. 닉슨은 EC-121 간첩기 사건을 꾀했습니다. 인젠 포드가 1976년에 판문점에서 쬐까란 나무 하나로 온 세상을 뒤설래려고 하는 거이아요. 이 사건에서 살해당한 미군 장교는 미국의 장교이기 전에 유엔군 소속의 장교들이었다.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유엔에 무력 도발을 한 국제적인 도발 사건이 되었다는 의미다. 설사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문제가 되었을 사건이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쳐서 터졌으니 사건이 쉽게 해결될 리 없었다. 당연히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미국 국민은 매우 분노하였다. 아니 분노하다 못해 9.11 테로 당시 미국 행정부처럼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리라 마음먹었다. 일반 병사를 죽였어도 광분할 상황인데 병사도 아니고 유엔 장교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명분 없이 참혹하게 살해했고 미국은 이를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자 미 육군대장이었던 리처드 스틸웰 장군은 휴가차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사건의 보고가 자신에게 올라오자마자 바로 전투기에 탑승하여 급히 한국으로 입국했다. 한국에 입국한 스틸웰 대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한 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데프콘 3을 발동시키자는 합의를 내렸다. 한국의 주둔중인 유엔군과 미군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은 미국 봉국에 중앙정부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1만 2천명가량의 미 육군과 1,800명의 미 해병대를 증파했고 미국의 최강 정의의 해군이라 불리는 미 해군 칠함대와 P-52 전략 폭격기 세대까지 추가 배치될 정도로 당시의 미국 정계는 좌우나 정당 및 파벌을 가리지 않고 더 이상 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미국의 위신이 깎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정까지 전쟁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미군의 자존심이 바닥을 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경선을 준비하고 있던 체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가뜩이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약하게 군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에 이런 비판을 한 번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포드 대통령은 즉각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시간으로 8월 18일 오후 3시 켈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주재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대리인 국방차관 윌리엄 클레멘츠 해군참모총장인 미 해군대장 제임스 헬로웨이제도 대통령 안보 부보좌관 윌리엄 하이랜드 등이 참여한 워싱턴 특별대책단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 키신저 장관은 현장 사진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 사진을 보시오. 북한군의 시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총으로 다 쏴 죽였어야 했소. 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CIA에서는 이 도발이 기획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참석자들도 봉의했다. 키신저는 북한이 미국인 두 명을 때려 죽인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할 것이라고 소리쳤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빨갱이들의 피를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고 말하는 등 미국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8월 19일 미국은 군사정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여전히 경비장교회의를 운운하며 미국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적반하장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결국 군사정전위원회와 경비장교회의가 동시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엔군은 김일성에게 보내는 유엔군사령관의 메시지를 통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 당장 나오라는 강경한 최후 통보와 사과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했는지 여전히 억지 주장을 계속하며 대력 사건 가담 주무자들을 처벌하라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당연히 협상은 결렬되었고 스틸웰 장군은 그날 바로 워싱턴 국가안보회의에 대투권 3을 발동하겠다고 보고했다. 마침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푸콘 3이 발령되었다. 이로 인해 6.25 전쟁 이후 최초로 주한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준전시 체제에 돌입했으며 북한군도 이에 맞서 북풍 1호를 발동 전군 완전 무장을 지시했다. 드디어 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미국과 남한대 북한 구도로 대체하는 가운데 폴버니언 작전이 세워졌다. 미군과 한국 제1공수여단 지원병력 감시하에 미루나무를 벌목하는 작전이었다. 1976년 8월 21일 마침내 미국 본토와 대한민국의 주변국에 주둔한 미군기지에서 병력을 편성했는데 단순히 볼목을 위한 병력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규모였다. 공대지 핵미사일 AGM-69 SLM 탑재가 가능한 F-111 전폭기 20대가 아이다오 주 마운틴 홍기지에서 대구 비행장으로 전진 배치되고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주한미공군 F-4 전폭기 긴급발진 B-52 전략폭격기 3대가 괌에서 발진해 한반도 상공정계 군산 비행장 주둔 미공군의 F-4 전폭기와 대한민국 공군의 F-5 전투기 및 F-86 전투기가 업무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미공군 18전비 소속 F-4 전폭기 24대가 발진해 한반도 상공정계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미공군 F-4 전폭기 발진해 한반도 상공정계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 해군 제7함대 미규웨이급 항공모함과 순양함 5척이 서해안에 대기 12,000명 증파요청 그중에는 오키나와의 주둔중인 미 해병대 1,800명도 포함되었다 미 육군 정해병력으로 20여대의 차량과 813명 규모의 태스크포스 비에라를 편성 165mm M-135 파괴포를 갖춘 미군 M-728 전투공병전차가 자유의 다리를 조준 그리고 미 육군 공병부대가 임진강에 보아준비를 위해 다리 설치를 하였다 비무장지대 근처에 미 육군 항공포병부대에 포크 대공미사일 전진배치 한미연합군 보병부대와 자주포들이 대기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라기보다는 만약 북한이 미루나무 벌목 중 총격을 먼저 가해오면 슈전선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서해안 부군 정리 개성 및 연백 평야로의 진격 옛 38선 이남 대한민국 영토의 수목 등을 고려한 증원 병력이었다 공상권 측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침묵한다면 무력 시위로 끝낼 계획이었지만 유사시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바로 반격할 생각이었다 일단 미군의 계획은 작전시 교전 사태가 발생하면 포병 부대는 개성에 인민군 육군 막사에 포격을 개시 개성 위쪽 시병까지 포격해서 인민군 육군 포병 전력을 싸그리 없앤다는 시나리오였으며 북한 육군 전차 부대에 남하시 전술의 사용 같은 구체적인 전시 상황 계획까지 완벽하게 수립했다 미 해군은 동아시아를 작전지역으로 삼고 있는 제7함대의 가영전력을 총동원하고 미 공군 역시 한국과 일본 주둔 병력 외에도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삼고 있는 괌의 폭격기를 동원했으며 미 육군도 만이천명의 증파요청을 감안하면 최소 사단 단위에 병력의 증파를 계획하는 등 여러모로 미국도 당시 한반도에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력을 동원한 것이다 이 작전이 시행되기 전 군사 풍교선 부근에 대푸콘이 발령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 대원들로 이루어진 64명의 결사대를 조직한다 1공수 특전여단의 지역대장이었던 김종원 소령이 이 결사대의 지휘관을 맡았다 이 결사대가 해당 작전지역에 투입되어 미루나무를 절단하는 미 육군 공병들을 업무하고 육군 제1 보병사단 수색대는 그 일대에 매복하여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보복작전이 수행됐다 특전사 결사대원들은 카투사로 위장 권총과 수류탄은 전투복 속에 숨기고 그래무와 M79 유탄발사기 등은 사 복댕이 등 작업도구 밑에 감추는 식으로 트럭에 탑승하여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 도끼와 곡댕이자루를 가지고 북한군 초소 4개를 파괴하였다 대원들이 초소에 접근해 손에 도끼와 소총을 들고 활보하며 초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자 북한군은 모조리 도망쳤다 야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어디 한번 덤벼봐라 어딜 도망가 이 빨갱이 새끼들아 겁대기를 벗겨 버릴 테니까 강간이 나타난 북한군은 독이 오른 특전사 대원들이 위협을 하며 욕을 퍼붓자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당시 매복작전을 수행 중이던 일사단 수색대원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러다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특전사 결사대는 북한군이 특전사의 공격에 대해 무력 대응을 할 경우에 북한군들을 과감히 사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먼저 북한군을 사살하지는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즉 북한군을 구타하고 갱판을 놓다가 북한군이 발포하면 바로 응사에서 사살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에게 선제 공격을 당하는 대원들은 전사하게 될 것이므로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불사저로서의 투입인 것이다 실제로 출동 직전에 유서와 손톱 등을 남겼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 북한군이 처음부터 저항 없이 무조건 도망가기만 해서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작전에 투입된 일공수 대원 증언에 따르면 유서 작성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겼고 출동 전까지 외출 매박이 금지된 채 영매 대기를 하였다 초선을 부술 때 북한군 초서 병력들은 보조를 했지만 곧이어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풍개선을 따라 도열하여 대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포 등의 공격은 없었고 모든 초서를 파괴하는 걸 구경만 하였다 특전사 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무표정한 북한군 무장군인들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초서를 파괴하는 동안 나머지 특전사 대원들도 소총으로 무장하고 북한군 출동 병력과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었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나무를 볼목하기만 하고 북한의 반응을 볼 계획이었기에 실제 전쟁을 수행할 전력을 동원했어도 무력시위에만 그쳤고 그렇다 보니 한국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갑자기 북한 초서를 공격하는 급발진에 대경 실색했다 미루나무를 자른 후에 특전사 대원들이 북한군의 욕설을 퍼붓고 인민군의 초서로 달려나가자 엄청 당황했다고 한다 도리어 미군이 전쟁 발발을 우려해 결사대를 제지하자 특전사 대원들은 북측 도로 차단기를 제거하기 위한 진격에 불응하는 미 육군 트럭 운전병을 권총으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미국이 강하게 나설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민이 외국인에 의해 살해당하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이며 이들에 대한 처벌로 전쟁도 불사하는 국가이다 애초에 미국 내부의 여론은 군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특히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예우받는 현역 장교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죽였으니 당연히 뒤집어질 것을 북한이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미국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했다는 소리가 된다 이는 자국민 보호라는 매우 당연한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위상에 목질을 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그나마 미국 측이 나무를 자르는 동안 심지어 한국특전사 대원들이 초소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온갖 난장판을 만들고 있을 때도 대응은 커녕 초소를 비우고 도망쳤다 김정일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자 초소에서 즉각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미군 장교가 북한군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처풍한 김일성이 노발돼 바라면서 이런 짓을 왜 했느냐고 크게 질책했다 한다 이에 김정일은 미군의 의식적인 도발이다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도발했다는 뻔뻔한 거짓 보고를 올렸다 당 비서들은 차마 김정일이 시켰다는 말은 못하고 인민무력부놈들이 미쳐서 그랬다고 보고했다 김일성은 극대 노하여 인민무력 부장 최현을 불러서 상력을 있는대로 퍼부었고 조인트를 깠다 김정일의 죄를 뒤집어 쓴 최현은 역시나 열이 받아서 작전국장을 불러서 엄청 조지고 처벌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의 보복작전이 준비되자 김일성은 역으로 물귀신 작전을 감행했다 사람이 죽었으니 유가무 표명하시라요 포에블러워 사건 때도 미국이 사과를 했지 않았습네까 남요 도리어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 사건을 좀 더 정치적으로 써먹고는 싶었는지 몇 시간 뒤에 스리랑카에서 진행 중이었던 비동맹 회의에서 이 사건은 미국놈들 탓이다 나며 한미연합군을 질타하는 결의안을 제안했고 이때 이 사실관계가 퍼지기 전이라 몰랐던 참여국가들의 찬성하에 결국 승인되었다 그러나 승인된 이후 사건의 주동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밝혀지자마자 정세는 확실히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섰다 상술했듯이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이 신문에 실리자마자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가해자는 북한 피해자는 미국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 북한은 긴급하게 수석대표회의를 요청했고 결국 김일성이 직접 유감성명을 표했다 처음 미국은 유감성명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거부했다가 폴버니언 작전이 끝난 시점이라 하루 지나서 결국 수락했다 그리고 당시 북한은 미국이 쳐들어올까 봐 쫄아서 1년 동안이나 준전시 체제를 유지했고 미군은 일단 폴버니언 작전 병력들을 철수시켰지만 이후 남북한에 군사력 증강 대결이 일어났다 미군이 동원한 전력인 고작 12,000명의 지상군 증파만으로는 북한 전역을 점령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의 주요시설을 공중폭격으로 선보고 휴전선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갈 저력은 됐다 이에 북한은 총동원령을 내려 대학생들을 군에 동원했으며 노농적이대 교도대 등의 예비군들도 모조리 동원했다 심지어 심지어 김평일은 이 사건 직후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을 풀러 모아놓은 자리에서 전 학생들의 군입대를 독려했고 그 자신이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인민군 육군에 입대함으로써 군부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최대한 장교들도 60세 미만은 전부다 군으로 복귀했고 생산시설들을 후방에 옮길 준비가 착수되었다 또한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 최전방지대 주민들의 소개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노약자와 성분 불량계층을 함경도로 이주시키는 작업이었다 이 때문에 평양을 비롯한 해당 지역은 완전히 난리통이었다고 한다 8월에서 11월까지 석 달 동안은 건장한 사람들은 죄다 인민군에 끌려가서 사실상 휴학상태에 들어갔다 너무도 급한 소개작업 때문에 식량 문제가 심각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했다고 한다 이한영의 저서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자맹 14년에 따르면 76년 만행사건 발생 당시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김부자의 일가들이 대거 모스크바로 비신했다고 한다 김정일의 장남 장남 김정남 누이 김경희 부부 이복동생 김영일 김경진 등 이른바 로열패밀리에 여자와 자식들이 막대한 돈을 싸들고 모스크바로가 두 달가량 고급허텔에 묵으면서 지냈다고 한다 북한이 혼자 무슨 난리를 치든 미국은 나무가 벌목되는 동안 북한이 총알 한 발이라도 도발을 가하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생각이었기에 사고친 북한이 현명하게도 침묵하자 결국 미루나무를 자르는 선에서 작전을 종결짓고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육군 항공배의 공격헬기 7대와 다목적 헬리콥터 20대의 직조범원 및 도끼와 권총으로 무장한 30여명의 미군 공동경비 부대들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같은 탐문점 주변의 주요시설들을 안전하게 확보했고 미 육군 공병 8명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전기톱으로 미루나무를 자르는 데 성공했다 물론 북한 측도 맞대응으로 판문점에 자동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2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미군에게 직접 대응할 엄두는 못 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한과 미군은 봉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작전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본때를 보여주되 총기는 일체 사용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김정일은 사살이 아닌 단순히 미군을 도발 어느 정도 구타한 뒤 어떻게든 미국의 사과를 받아내 자신의 권력 장악과 체제 선전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이 사건이 있기 얼마전에 일어났던 핸더슨 소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부에블로우 사건처럼 미국이 국제정세상 힘들 때 대충 북한을 인정해주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으므로 김정일도 이 기회에 후계자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당 내부에서는 지지도를 얻으며 크게는 체제 선전을 통해 정치 권력을 확고히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총기를 쓰지 말라니까 독기로 저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며 실제로 김정일도 보고를 듣고 김목을 잡았고 끝내 김일성의 귀에까지 들어가 김정일은 아버지에게 불려가 엄청나게 깨졌다 한다 이때부터 판문점 경비 처소에는 사건 이전과 같은 애매한 경계 대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확실한 경계가 세워졌다 경계 밖에 있던 양측 처소는 모두 철거되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벌목된 미루나무의 일부는 jsa 안보 안보 낙관에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미루나무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미루나무 둥치 둘레만큼이 둥근 시멘트 위에 희생자들을 위한 추무비가 세워졌다 탄문점 관람코스에 버스를 타고 추무비 앞을 지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버스 안에서 이 추무비를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미군의 대응 작전이 종료되었음에도 미국의 폭격을 진지하게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1년 뒤인 1977년까지도 준 전시 태세를 유지했다 당연히 북한의 경제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큰 타격을 입었고 병사들에게 지급할 식량도 부족해질 정도였다 이후 80년대에 경제정책 실패로 이어졌고 북한 경제는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이후로 당시만 해도 남북 양측 군인들 간에 개인적인 안부를 물을 정도였던 판문점은 지금처럼 완전히 갈라진 경색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질이 본격적으로 추락하던 시점이기도 했다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1970년대만 해도 김일성 대학 교수진의 절반은 남한에서 월북한 이들이었고 이들의 학문적 역량도 뛰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이 전쟁 위기를 빌미로 남한 출신 교수진들을 내쫓아냈고 이때를 기점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문적 수준이 악화되었던 것 그나마 이 사건은 북한이 자신의 주제를 독특히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이후로 신문이나 방송 성명서 대외선전 매체 등을 통해 미국의 정의의 핵대전을 일으켜 미국을 지구에서 지워버리고 워싱턴 DC를 함락하겠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들로 정신 승리를 해대며 미 제국주의자를 맹비난하고 있지만 말로만 미국을 도발할 뿐이지 미국을 향해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게 되었다 미국을 건드렸다가 진짜로 지도해서 나라가 지워질 뻔했던 경험은 북한이 자기 주제를 깨닫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미국 본토가 진짜로 공격당한 9.1 테러 때는 환영 성명 이나 미국을 향한 비난 성명이 아니라 국제 테러리즘을 맹비난하면서 자기들이 주체가 아님을 보여주며 눈치를 살폈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도 테러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드러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도 북한은 전쟁 특수를 노리지만 하마스가 북한이 합동해서 미국을 공격한다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맹국까지 선을 긋는 편이다 북한에 있어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한 예시만 보여준다면 해당 사건으로부터 44년이나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 북한에 대남 도발 징후가 느껴지자 미군이 즉시 미미측급 항공모함 두 척을 태평양에 배치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김정은은 이를 보자마자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기는 그동안 조선노동당 중앙군상위원회까지 소집하며 대놓고 대남 도발을 포류한다고 언급하면서 공문의를 뺀 적이 있다 당시 노동신문기사에서도 이를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언급했다 이렇듯 북한도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대내적으로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탐문점 사건이라고 축소되어 알려진 것은 물론 인민군이 영웅적 행위로 칭송되며 관련자들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2015년 4월 27일 정년 태양은 조선에 있다 해서 대놓고 북한이 미국 본토에서 정의의 핵대전을 벌여 워싱턴 DC를 함락하고 지구에서 미국을 없애버리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기도 했다 사실 이 사건 1년 전에 이 사건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핸더슨 소령 사건이 일어났었다 당시 북한군이 판문점에 들어가려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야만 했다 이 사건 이후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통행이 불가능해진 북한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동안 북한 측 판문각 비로 우회하는 도로와 다리를 개설해야 했다고 한다 외국인들에게는 관광명소가 된 판문점 공동경피구역을 담당하는 미 육군부대 주둔지 이름은 원래 캠프 키티오크였으나 이 사건 중에 살해당한 아서 포니파스대위의 이름을 따서 캠프 포니파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건의 원흉인 박철중인은 처벌은 커녕 사건 이후에도 판문점에서 행패를 부렸다 다만 8년 후 판문점에서 소련 관광객이 남측으로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비병력단의 총격전 뒤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식적인 증거는 없으나 당시 미군에게 사살된 북한군 중에 박철중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는데 2018년 7월 8일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박영분에서 사건 당시 근무 중이던 하사의 증언을 통해 박철대위의 사살이 진실임이 확인되었다 사건 40주기인 2016년 8월 18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탐하를 통해 이 사건을 남조선을 영구 강점하고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미제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우겼고 판문점 사건은 역사에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침략자 도발자들에게는 오직 수치와 죽음만이 찬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미국에 완성했다는 황당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으며 도끼를 들고 덤벼들면 도끼에 맞아 죽고 핵몽둥이를 휘두르면 미 본토가 핵 참화 속에 잿가루가 되고 만다는 것 이것이 판문점 사건과 이후 40년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라고 현실인식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미군이 판문점에서 나무를 찍은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라 한다 2024년 현재에도 각종 북한식 황당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전 에버라드의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을 보면 북한에서 이 사건에 사용한 도끼를 박물관에 전시 중이라고 한다 일부 총북 주의자들은 사건 현장에 사진이 남았다는 것은 미국 측에서 자신들을 계획적으로 도발 음모를 꾸미기 위해 미리 기자들을 대기시킨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무리를 삐꼬냈다 대표적인 것이 야후 코리아가 있던 시절 모 제미교 포플로고가 그런 시리즈물까지 올려가며 호황된 소리를 했던 사건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다룬 두 편의 영화가 있는데 하나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판문점 미루나무 작전이라는 영화이다 두 편다 이낙훈과 태연실이 주연을 맡았다 원래는 드라마 제4공화국 21에서 22편으로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오일쇼 글을 다룬 각각 큰일 났습니다 편으로 변경되면서 취소되었다 북한에서는 1989년 영화 내가 설 자리를 만들었는데 홍길동으로 유명한 미남배우 리용호가 주인공 홍철역을 맡았다 8.18 도끼만행 사건에 분격하여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던 중 해군의 탄원에서 입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상 미루나무 도끼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머리에서 떠나가게 되었으나 2024 현재까지도 김일성의 선자 김정은 권력 세습이라는 전세계에 없는 전대미문의 미개한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으며 그 당시와 변함없이 똑같은 짓으로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 북한은 누구의 나라인가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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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